네 이번에 백년촌님이 들려드릴 곡목은 사랑여행입니다. 넘나는 아시가 그대와 함께 가면 나의 꿈을 몰가게도 그 길을 품었던데 진동말라 진동말라 그리스도 안으러 가려 길없게 멀어져 버릴 줄 우린 여길 가라 너와라 엄마 둘 다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아놀에 바라보니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그리스도 안아 우리의 영향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하는 저 별명이 우리의 영향을 얻으려고 너와의 영향을 얻으려고 우리의 영향을 얻으려고 너와의 영향을 얻으려고 너와의 영향을 얻으려고 정도 감사합니다